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영어로 약국에 갔을 때 처방전 없이 약을 구한다.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영어로 네. 처방전이라고 하는 건 prescription이라고 합니다. prescription 원래 pre 라는 말은 앞서서 라는 말이 되는 거고 script 하면 뭐 쓴다 이런 뜻을 갖춘다고 해요. prescription 이 말 자체는 처방전이라는 뜻을 갖게 됐습니다. 그래서 without prescription 하면 처방전 없이 라는 말이 되는 거죠. 혹은 no prescription 이렇게 말해도 처방전 없다 이렇게 간단히 의사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영어로는 over the counter medicine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약사가 있고 또 손님이 있을 때 중간에 counter가 있잖아요. 흔히 우리는 그걸 계산대라고 하기도 하고요. 카운터를 넘어서 내가 살 수 있는 약이라고 해서 over the counter medicine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I'd like to buy an over the counter medicine. I'd like to buy an over the counter medicine. 하게 되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저는 사고 싶습니다. 라는 말이 되는 거죠. 자 once again I'd like to buy an over the counter medicine. over the counter 기억해 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